자 됐지? 어.. 한번 측정을 자 여기 깔아주고 어? 아.. 하필 이거여가지고 까비까비 저기 죽어야 되던데? 아 죽었나요? 오케이 그럼 달려 이제부터 저거로는 다 죽여줄거기 때문에 달린다 빠져있는 그사람하고 사실 어흥흥 오케이 어흥 아 나 죽었네요 훗! 오케이, 다시 디어 아 네네 요것만 좀 사냥 집중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찍어주면서 다음은 터뜨려! 오 랭 뭐야 갑자기 뭐때문에 걸린거지 아 네네 기다리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꼬였어 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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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죠 뛰어 다시 뛰어가 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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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fig 지금 Free 다윗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지? 자 몬스터 1338마리 메소 597마리 오케이 끝